공기가 맑긴 하네. 문 열고 가니까 기분 되게 좋다. 전화요? 전화 오고 있어. 전화가 왜 와? 전화 오고 있어. 네, 여보세요? 안녕했어? 어? 뭐야? 넌 누구냐? X 사다리 타고 세계의 시즌3 연구를 환영해. 안녕. 나는 이번 여행 여행을 함께할 L이야. 죄송한데 그건 목소리 변조 못할 것이죠. 무슨 컨셉이야? 하지 마! 과몰이패! 한타 오지! 한타 오지! 어? 과몰이패! 키보다 땡! 너무 좋아. 몇 살이야? 나는 100살이야. 뭐라고? 100살이래. 말 나도 되지, L? 말 나도 되지, L? 어, 편하게 해. 아, 누굴까? 너무 궁금하다. 귀엽다. 왜 전화했어? 멤버들 여행 스타일이 어때? 계획형? 주풍형? 정말 궁금해. 말투 뭐야? 나는 완전 계획형! 나는 완전 계획형! 나도 계획형인 것 같아. 나는 가는 건 즉흥이고, 가서부터는 계획이야. 혜은이는 즉흥이지, 완전. 응. 그럼 나만 좀 다르네? 그럼 나 여기 앞에서 내려줘. 달큰이패션에서. 내리고 싶어. 그래도 돼?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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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남해 여행이니까 남해로 2행시 해줘. 세훈이가? 누가? 야, 해줄게 해야지. 남. 남. 남자는 말이야. 해.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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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애니한테 남의 2행시 시켜봐. 야, 남. 남해로 와서, 해. 해보고 싶은 게 많다. 애니야, 너가 방송 나와야겠다. 아니야. 지금부터 남해 관련 퀴즈를 내볼 거야. 좋아, 좋아.